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4번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은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드론사.0과 이더리움이.0 중 어떤 코인이 더 나은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이 투표를 조작했다며 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스틴 선은 지난 20일 있었던 스팀 0.23 하드포크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3일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호주 소송대행업체 제인피빌 리버티 CEO이자 스팀 주주 앤드류 해밀턴은 이번 하드포크가 하이브 지지자 64명의 계정자금 약 500만 달러를 압류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저스틴 선을 잘 뜻지 공모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데니 스콧 코인 코너 거래소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크레이그는 사토시가 아니다라는 서명에 든 btc 주소들이 크레이그라이트가 법원에 제출한 튤립 트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5개의 주소를 확인했으며 모두 유효한 2019년 주소 블록이다. 모두 파토시 패턴의 블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토시가 채굴한 블록은 논스값의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파토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크레이그라이트는 2018년 2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이며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라이트의 죽은 옛 동료 데이브 클레이먼의 유족 아이라 클레이먼은 크레이그라이트가 서류 조작을 통해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클레이먼과 함께 채굴한 초기 비트코인 110만개를 튤립 트러스트에 맡긴 후 3명이 pgp 키를 나누어 가졌으나 클레이만은 죽고 나머지 한 명인 유엔 응유에는 연락 두 잘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목록이라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에 소송원 고인 클레이먼의 도움이 필요하다던 라이트는 올해 초 법원의 주소들을 제출했는데요. 그 주소에서 크레이글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라는 서명이 나온 것입니다. 비트코인 주소에 서명하려면 그 주소에 맞는 개인키가 필요한데요. 즉 라이트가 법원에 제출한 주소 중 일부는 주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이트가 이번엔 어떤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되는 비율은 여타의 알트코인들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과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5월 26일 비트코인 트윗수는 26,778개이며 이거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테조스, 이오스, 체일링크를 합한 트윗은 1만3천개라고 하네요. 약 3만9천개의 트윗 중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8%입니다. 한편 코인마켓캡 기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65.7%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의 트윗 점유율과 비슷합니다. 시장 점유율 8.4%인 이더리움은 약 17%의 트윗을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 8%의 리플은 3.5%의 트윗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